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는 총 9,016명인데 이 중에 35%인 3,114명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 대부분 동네 의원급 혹은 큰 병원이면 요양병원이나 반방병원 위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35%가 이렇다고 한다면 65%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65%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자 전공의들은 내년 3월 군입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휴식, 못 만들기, 여행 등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구직 중이다. 해외 병원 취업, 비의료기관 진로를 고민을 하고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뛴다는 전공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취업을 한 35%는 사실상 돌아오기 쉽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65%는 계속 방황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 방황하는 마음을 잡으려면 방황하는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대안이 필요한 거겠죠. 어제 대통령실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실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의료계에 과반 추천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의료인력 얼마나 필요한지 몇 명이 필요한지 이걸 추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과반 추천권을 의료계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유난독대 갈등 상황에서 일단 다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 추계기구 한동훈표 여야의정협의체랑 역할 겹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단 대통령실은 아니다. 우린 여야의정협의체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면 2026년 의대정원 이거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관건은 그럼 과반 추천권을 준 의료계에서 들어올 것이냐. 의료계 순서 뒤바뀐 사후약방문이다라고 냉랭하다는 거죠. 냉랭하다는 게 문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금투세 안 된다는 정서 누가 얘기했느냐. 이재명 유예론 힘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저희 MBN에 직접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개미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어쩌다 한 번 돈 버는 건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안 돼 하는 정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라는 해석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유예냐 실행이냐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 대회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죠. 국정감사 기간 때문에 어쨌거나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번 주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유예로 결론이 날지 아닐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배민 자영업자의 갑질의혹 공정위에서 조사합니다. 배민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 현재 시장 점유율 60%에 거의 육박합니다. 시장 1위 기업인데 여기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한테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지금 공정위증은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만 배민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 갑질한 적 없다. 우리가 최회의 예우를 좀 해달라. 최회의 예우가 뭐냐. 경쟁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우리를 혹은 못해도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 우리를 대우해달라라는 게 최회의 예우인 거죠. 우리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한 거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어. 그래서 경쟁사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좀 시끌시끌할 것 같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오늘부터 정부24에서도 인감 뗀다. 인감 증명을 정부24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110년 만입니다. 인감 증명이 나오고 처음이죠.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인감을 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다. 이거는 직접 가서 떼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해제볼라 수장 폭사, 중동 대혼돈입니다. 보통 암살, 사망 이런 단어는 저희가 보통 조간에서 봤어요. 그런데 폭사라는 겁니다. 폭발해서 사망했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을 지금 같이 보실까요. 여기가 어디지 싶으실 겁니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곳에 건물이 있었고요. 거의 지하 7층 정도 되는 지하 18미터의 해제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벙커 안에 있었는데 벙커 안에서 폭발해서 폭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측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시리아는 가만히 있겠느냐. 중동이 그래서 혼돈이다라는 건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살짝 짚어보죠.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여기가 어디야. 익숙한 모습이실 겁니다. 여기 어제 김포공항의 출국장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진검다리 연휴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북적북적. 왜? 내일 쉬니까 북적북적했죠. 오늘 출근하고 내일은 10월이죠. 10월 1일 국군의 날 쉬기로 했죠. 쉽니다. 그럼 그 이튿날 하루도 출근하면 그 다음 날은 10월 3일 개천절 또 쉽니다. 개천절 쉬고 난 다음에 하루만 더 나오면 그 다음은 주말이죠. 퐁당퐁당. 진검다리 연휴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 하루나 이틀 정도 내면 멀리 여행을 갈 법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행을 가시더라도 국군의 날, 개천절, 날의 의미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더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아침앤매일경제 뉴스종합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살짝 화면상에 좀 우리가 있었던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벙커 속 수장 폭살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단어예요. 기사 볼까요? 이 이스라엘 벙커 속 헤즈볼라 수장 벙커버스터 암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 수장이 아까 숨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수장이 어디 있었느냐. 심지어 벙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벙커 하면 전쟁이 나도 안전한 게 벙커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 벙커 안에 있었는데 벙커버스터로 암살했다. 벙커버스터 벙커를 터뜨려가면서 폭발시켜가면서 암살했다라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사실 화면이 흔들리고 하긴 합니다만 약간 멀리서 짓긴 했습니다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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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가 떨어지죠. 무슨 폭탄이 한 발에 이렇게 초토화가 됐지 싶었는데 보니까 한 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벙커버스터 등 100여발 2초 간격으로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지하 7층 깊이가 초토화됐다라는 거예요. 초토화된 거 아까 저희가 눈으로도 확인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벙커버스터 이 벙커버스터라는 폭탄 이름이죠. 이게 지금 100여발이 2초 간격으로 하나, 둘, 뻥! 하나, 둘, 뻥! 그렇게 100여발을 썼다는 겁니다. 100발만 썼다 그래도 200초죠.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뻥뻥뻥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이걸 어떻게, 뭘로 폭탄을 터뜨렸느냐? 이걸 좀 볼까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나스를 암살 작전 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체림 공공기지에서 레바논 베이로트로 직접 전투기가 8대가 출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투기냐? 이 전투기죠. F-15I 전투기다라는 거예요. 이 전투기 8대가 직접 가서 레바논 베이로트로 가서 폭탄을 말씀드린 것처럼 2초 간격으로 100여발을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폭탄인데 물론 100발 쏘고 무사할 수 있는 건물 이런 건 없겠죠. 그런데 폭탄도 폭탄 나름입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전투기 8대에 200파운드 약 907kg에 이르는 PLU 109가 최소 15발 첩제된 걸로 보인다. 전투기 8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나요? 약 907kg 거의 1000kg에 가까운 폭탄이 실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뚝뚝 지금 2초에 하나꼴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좀 이 두 번째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폭탄으로 목표물에 도달해 내부로 파고든 뒤 폭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뻥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부로 파고 들어서 2m 두께의 콘크리트도 부순다라는 거죠. 여기를 좀 볼까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벙커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18m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8m면 지하 한 7층 정도 되는 깊이인 겁니다. 지하 7층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지상에서 한 번 뻥 쏴요. 뚫고요. 똑같은데 또 쏩니다. 또 쏘고요. 계속 쏴요. 똑같은데 반복해서 계속 쏘면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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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제일 밑에 있었던 지하 7층 깊이에 있었던 나스랄라도 폭탄이 터졌다. 물론 나스랄라는 이제 무거운 거에 눌렸다라는 얘기도 그런 보도도 같이 있긴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 이렇게 되면 사실 죽지 않으면 기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떻게 딱 여기를 콕 집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2초에 하나꼴로 계속 터뜨렸느냐. 나스랄라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터뜨린 거겠죠. 어떻게 확신했느냐.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요령이라고 불리던 헤즈볼라 수뇌부 첩보 귀신 모사드 손바닥 위였다.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국정원이다. 라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손 위에서 이 정보가 다 있었다라는 거죠. 헤즈볼라 수뇌부의 정보가 어떻게 이 정보를 그럼 모사드는 갖고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8년간 정보원 심고 감청을 했다. 그래서 스타트해서 두 달 만에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 수장 그리고 3명의 지하이도 위원회 전체를 다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정보원을 심고 장기간 동안 꾸준한 계획 하에 전략 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헤즈볼라 수뇌부 자체가 초토화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을 다음 기사 보시죠. 네타니아우 또 바이든 패싱했다. 공격 뒤 이란 보복 뒤수습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바이든 미국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일단 먼저 저질렀다. 그리고 뒤수습만 부탁했다. 사후 통보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전문가를 좀 모시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그동안 미국이 계속 휴전하라 휴전하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따로 미국의 얘기도 없이 나사라를 암살을 한 거 그리고 특히나 폭살시켰다는 건 우리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미국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서는 국내 정치의 다이나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10월 7일이 되면 해주볼라의 공격 때문에 레바논 국경에서 피난했던 이스라엘 거주민들 한 6만 명에서 8만 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이나 체라비브에 흩어져 대피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집에 못 돌아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러자면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대피한 6만 명, 8만 명을 자기네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레바논의 해주볼라로 하여금 최소 30km 위로 후퇴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목표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최악의 레인덕 시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대 우방국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올해 한 달여 남은 11월 5일 이전까지는 바이든의 이런 압박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의 한 달여 기간이 그나마 우방국의 압박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국내 문제에 더 치중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국내 좀 이민심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강하게 나간 게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바이든이 레인덕 상황 아니냐 한 달도 안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살짝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두 가지가 좀 겹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센터장님 궁금한 건 이겁니다. 중동전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상할 것 같은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럼 중동전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으로 우선 따져보자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축 국가가 되겠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이론이 되겠다라고 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20를 넘어서서 G9, G10 국가까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많이 높아가고 있고요. 지금 UN에서 비상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사국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게다가 지금 레바논에는 우리 평화유지국인 동명부대가 파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명부대 역시 책임감도 높아지면서 동시에 혹시 확전이 될 경우 동명부대도 자신의 활동을... 회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우리가 정말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책임감과 위기는 동시에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란의 또 다른 프록시, 대리조직이라고 하는 예멘의 후티반군이 벌써 또 하스탄 나스랄라가 죽자 홍해의 해양 안보에 위협을 가하겠다라고 또 의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상선들을 비교하는 것이 또 시작이 될 텐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대외, 해외 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나라라서 이는 우리 경제에 또다시 적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 전쟁이 나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든 어쩌면 참전까지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고려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중동에서 지금 이 위기가, 위험이 구조가 되면 상선들이 오갈 수가 없겠죠. 그런 점이 당연히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전이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당장 한 달 뒤에 미대선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형국이 녹록치 않다. 굉장히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 주최의 윤 탄핵 행사 논란여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국회에서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가 열렸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윤석열 조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회에서 열린 이른바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지금 강득구 의원이 열심히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강득구 의원을 보면 본인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연정부지사를 지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연정부지사를 약 2년여간 지내면서 그때 당시의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현재 국민들을 위해서 대변한 국회의원이라면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고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탄핵에 앞장서서 시대정신으로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사실 탄핵이 아닙니다. 민생이지. 하지만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은 일부에 국한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벌써 결성된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2022년 4월에 벌써 결성이 됐단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단체를 위해서 이제는 한 발 빼서 대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런 모습은 대관이 아니라 행사를 주최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국회의원의 의무로서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헌법 정신을 되새긴다면 저런 행동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본인이 남경필 경기지사 때 연정 차원에서 부지사를 했었던 어떤 경험도 있고 본인의 커리어상으로도. 그렇다면 함께하는 소통 이런 얘기 이런 거를 모를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는 게 좀 더 유감스럽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국회의원들 한 12분이 지난 9월 18일 날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라는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거기에는 민주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 의원들 12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거다. 국정의 운영 방향을 빨리 바꿔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강득구 의원도 같이 연대에 포함이 되어 계신데 아마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촛불 행동이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주최하겠다. 장소를 대관해달라고 하니까 국회의원회관의 대강당을 본인 의원실 이름으로 대관을 주선한. 그래서 지금 이 행사를 개최한 건데 지금 강득구 의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곳이고 국회에는 다양한 민의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목소리조차도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불편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꾸짖음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전혀 그런 개선되는 부분들이 안 보이고 더 국민들이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되는 이 상황들.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득호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살짝 말씀을 소개를 하셨어요. 강득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득호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본 의원실은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서 국민께서 당신들의 주장을 외칠 공간대회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뿐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제명하겠다라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를 의도하는 행사라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동의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헌정질서 파괴범입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각오하십시오. 반드시 탄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강득호 의원. 나는 사무적으로 대리를 한 것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럼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얘기했는데 그럼 거기도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거냐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는 반드시 탄핵을 이뤄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강득호 의원 얘기는 나는 그냥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거고 이게 사무적으로 나는 대리를 해준 거다.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예요. 제가 볼 때는 절차상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야권, 민주당은 탄핵을 향해서 지금 한 건 한 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투트랙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친야권 성향의 어떤 진보단체들이 지금 장위 집회 지난 주말에 계속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자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강득호 의원뿐만 아니라 계속 탄핵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재명 대표도 당이 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탄핵이라는 말만 안 썼을 뿐이지 당연히 탄핵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전략 또는 친야권의 전략은 지금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제명이 안 되겠습니까? 강득호 의원에 대해서. 제명은 절차도 엄격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약간 지도부하고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사실은 저게 민주당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속 시원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계속적으로 불을 짓는 이유는 탄핵을 가기 위해서 어떤 법 유반인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특검이 통과돼서 조사해서 수사해서 결과도 안 나왔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불소통,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떤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탄핵에 이를 정도의 헌법 위반인지 법률 위반 행위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비판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을 깔아주면서 장외에서 했던 그런 판을 지금 국회로 끌어오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전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됐던 대통령의 시스템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은 차근차근 탄핵을 위한 절차, 빌드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해산 행사를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다. 그래서 이걸 행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해산 행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지금 다시 질문으로 왔어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어느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의사표현이라면 그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회 밖에서 그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강득구 의원이 주최했던 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서 초래한 부분이 적지 않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기회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둬 차버린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자유이겠습니다만 그 주장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지는 것도 그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당론으로 탄핵을 얘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어저께 김윤덕 사무총장, 민주당 사무총장께서도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일부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전체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또 없고 또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행사가 열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의 태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이제 오고 있다. 특히 10월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라는 야당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야당의 시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되는 일입니다만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난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주장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알아서 당사자가 또 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포커스를 둘 부분은 왜 이런 행사가 국회에서까지 하게 됐는지 그 점을 봐야 되는 거다. 그게 민심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와죠. 민주당은 이게 우리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당 차원에서 한 번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의사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활동들이 마치 전체 민주당의 활동인 것처럼 또 민주당 입장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는 당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주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들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사회의 어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라든가 기준을 많이 회분시키는 것 같아요. 충격적으로 봤으면 그런 일을 국회에서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회 건물 내에서 전파하고 주장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김윤덕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당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개별 의원들이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개별적으로 극단히 주장을 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국회 안에서 얘기를 하게끔 판을 제공을 하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수민 위원님. 한동훈 대표 말을 듣다 보니까 이런 행사도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승인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냉소가 좀 나오는데요. 이미 사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청원을 내서 탄핵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주장이 옳든 그르든 혹은 이것이 다수의 동의를 받든 아니든 간에 국민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인 것은 확실한 것이고 의원들도 일부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자체의 이것은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거나 혹은 자신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존중을 하면서 반론할 것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국회 내외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사를 국회 안에서 주체했다. 이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 의견이든 다수 의견이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걸 떠나서 허위 선동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그런 행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2019년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관여했었던 5.18 망원에 관련된 그 행사. 그런 행사는 주체를 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사를 주체한 당시 의원 중에 한 분도 지금 국민의힘 공천 받아가지고 강원도지사까지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 일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탄핵 행사. 이것을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국회에서 주체하는 것 자체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권한테 뼈아픈 것은 어떤 거냐면 저도 좀 신기한데 사실 탄핵 주장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야권 쪽이 역풍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풍이 안 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 당장에 탄핵하자는 의견이 다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탄핵 주장을 해도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나 여당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이창근 의원님 탄핵 주장 야당에서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풍이 불 기미가 안 보이지 않느냐 그만큼 지금 부정평가가 높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정평가 높은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모두가 다 잘됐다고 하지 않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에도 사실은 대표적으로 경제학계에서조차 인정이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의 역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를 탄핵하자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극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당 해산 행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켜보면 될 일이지만 과연 그걸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적어도 알아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집정 민주주의가 있는데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권력을 위임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하는 것도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도 헌법에서 명시된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익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게 국익이 돼야지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러한 게 전체 좌우를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집정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건 광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정 종교단체, 특정 목사가 주도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안에 줄기기 차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적어도 국회라고 하는 공간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시대 정신은 민생입니다. 거기에서 좀 자중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공간은 대의민주주의가 현실화되는, 실현되는 곳인데 지금 거기 그 공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직접 들으신 것처럼 김윤덕 사무총장은 당 입장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사 볼까요? 네, 다음 기사. 국회에서 개최된 탄핵의 밤 후폭풍 여 대관주선 야의원 책임무를 꺼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세계일보 같이 보시죠. 탄핵의 밤 행사 이어진 민주 당 입장 아니야. 이게 지금 아까 김 사무총장, 김윤덕 사무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당 입장이 아니다라고 자재령, 자재령이라는 지금 타이틀까지 붙었어요. 우리 입장 아니에요. 이건 당 차원에서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네요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사무총장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이건 사진 기사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얼굴이 있는데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지금 이 사례가 붙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입니다. 이 퇴진 집회의 모습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이 퇴진 집회의 모습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네,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탄핵은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님, 박찬대 원내대표가 퇴진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승만 독재자 따라하려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 행사에서 민주당이 개최하거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022년 연말인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만 열린 게 아니에요. 전국 여러 군데에서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저런 행사가 열렸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여러 국민들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을 해도 대통령과 지금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귀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함성으로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좀 국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 여당 대표,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이 오랫도록 지속된다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정말로 앞으로 국정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더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향 운영의 변화가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만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천대 원내대표가 또 민주당이 주최한 게 아니지 않느냐 민심으로 열린 곳에 참석해서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창근 위원님.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민주당이 자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바꾸라. 하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도 국정 운영에서 정책이 조금 보완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자격으로서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외의 시간에 본인이 그러한 주장을 국회의원으로서 한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야당, 지금 국회는 민주당 입법 독재라고 부를 정도로 다수당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표결하고 해도 통과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특검은 차지하더라도 경제 관련 법안만 하더라도 그렇게 민생 현장에서 경제계에서 반대하는 노란 봉투법도 그대로 무의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한 다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겠지만 원내대표로서 그러한 원내를 이끄는 책임 있는 자세는 하지 않고 탄핵 주장만 한다면 과연 원내대표 1년의 시간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각인될지 저는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 나오다가 우리가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들어가는 거 했는데 다시금 나오는 탄핵의 얘기. 이게 국정감사가 곧 시작이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여고생 묻지마 살인입니다. 기사 같이 보실까요? 소주 4병 마신 30대 묻지마 살인. 경찰 꿈꾸던 여고생 귀가 중에 참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26일 0시 44분 새벽이죠. 전남 순천에서 한 30대 남성이 지금 보신 것처럼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흉기로 웃지마 살해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모습이 CCTV에 담겼어요. 보시죠. 공장은 없앤을 당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실 것처럼 4병을 마셨습니다. 3병을 마셨습니다. 2병을 마셨습니다. 3병을 마셨습니다. 3병을 마셨습니다. 4병을 마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제목에도 나왔습니다. 소주 4병 마시고 지금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흉기 살인 뒤 맥주집에서 또 술 마시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김수민 의원님. 묻지 말아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모든 살인은 다 악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시게 마련했는데 특히나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동기라든지 개기 이런 것도 없이 곧바로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살인들이 늘어날수록 더 불특정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즉각적으로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살인범죄 양형 기준에 의해서도 다른 어떤 살인보다도 더 강한 그런 처벌을 하는 그런 범죄라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범행의 동기 없이 그냥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 가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사회적 요건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또 묻지마 살인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살인에 의한 피해자가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뭔가 다른 건에 의한 다른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좀 더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은 좀 분명합니다. 다만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인데 왜 그럼 묻지마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술을 먹다가 시비가 또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거기서 싸우다가 또 경찰에 출동을 한 이런 상황이 지금 빚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뭐 단순히 한 번 일어난 것도 놀랍긴 합니다만 김광산 변호사님. 한편으로는 술 먹었다고 다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만취했다고 다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 처음일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그 살인죄의 어떤 특징을 보면 대부분 동기가 있습니다. 원한이 있다랄지 아니면 우발적이랄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를 묻지마는 거죠.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단지 피해자는 길가를 가는 중이었고 가해자는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 해서 살해를 한 거죠. 그런 걸 묻지마라고 하는데 최근에 대해서 묻지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정신적 어떤 장애,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음주해서 너무나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 12시예요. 우리가 심야 12시가 좀 넘어서 이 시간에 왜 피해자가 거기를 갔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길거리에 갔을까 위험한 데인데 피해자가 자기 친구를 배웅하고 오는 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정말 날벼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놓고 이 가해자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유주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이게 워낙 생각 짓도 못한 장소에서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이렇게 또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 게 굉장히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엄벌해서 어떤 형벌의 일반적 예방의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참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누구도 이러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기도 사실 어렵다는 거.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더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면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막 뛰어서 주차장을 가로지러서 도망을 갑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는 판단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런 범행을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네. 증거가 다 나았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죄송합니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네. 나 뭐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범행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김진석 대변인님 좀 담담하달까요? 이게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그냥 툭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 모습을 보고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반성하는 모습 같지는 안 보여요. 그냥 체념 정도 한 듯하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음주 후 어떤 사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이번 차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확산돼서 공론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음주 후에, 주치한 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법원에서 감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치 감경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술을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술을 먹어서 제가 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치 범죄일수록 더 가중 처벌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사실 많은 사회의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 역시도 오히려 음주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주 후에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더 무겁게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 차제에 논의가 확산이 돼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음주에 의해서 내 행동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정신이 말짱하게 깬 이후에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어떤 형을 감해주는 이런 온전한 온건한 그런 분위기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음주 후에 벌어지는 범행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어요. 한국일보기사 같이 볼까요? 다음.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주 4병 마셨어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죠. 심전여고생 사례본 변명인데 말 그대로 변명입니다. 심신미약 안 통할 수도. 어? 김광선 변호사님. 심신미약이 안 통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일단 아주 오래전에는요. 출취해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었다. 우리가 명정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인정이 되면 심신미약 감경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명정상태로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심신미약이 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됐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술 먹었을 때 심신미약 감경을 못하게 아예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취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주취감경을 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단 말이에요. 해줄지 안 해줄지. 그런데 최근에 판례에서는 주취감경을 아예 전혀 해준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을 하더라도 그 심신미약은 자신이 스스로 약이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신미약이다 할지라도 정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반의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범행의 죄질을 나쁘게 하는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주취감경은 거의 인정해 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도 묻지마 관련해서 술 먹고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신미약을 통하지 않을 거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중형이 선고돼야 하는 그런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광삼 변호사님이 잘 단언합니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시는데 단언컨대 주취감경은 없다 이 사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사건 가장 힘든 건 유족들이죠. 유족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심장이 막 찢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찢어만 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관련 사안, 법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복지센터 사는 뺑소니범? 이게 무슨 얘기야 싶죠. 기사 보겠습니다.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범 태국 도주시도 무지개 국내 주소는 광주 행정복지센터더라 라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 요즘에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에서 산다고? 국내 주소가 동사무소라고? 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범 누구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지난 24일 새벽 3시 10분쯤에 광주에서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고 뺑소니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결국 인천에서 잡혔어요.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도망을 갔는데 결국 인천에서 잡혔어요. 도망을 갔는데 결국 인천에서 잡혔어요. 도망을 갔는데 결국 인천에서 잡혔어요. 사실 사고 당시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때 모습을 봤는데 피의자 당사자가 아니라 저기도 피의자이긴 합니다만 도망친 사람을 도와준 혐의로 피의자인 이른바 조력자. 조력자만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내가 더 이상 구속영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영장실질심사 받지 않겠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실질심사를 포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수민 의원님. 저 동사무소 살아요라고 주소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신고가 받아들여져서 민증상 이게 광주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주소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더 조사가 이루어져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산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주소지가 말소가 됐는데 어디에 사는지 주거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이걸 분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경우에 사람을 행정복지센터 쪽의 주소로 올려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사람이 복지센터에 산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거주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은 좀 조사가 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도피의 과정들을 보면 다른 후배들의 어떤 휴대전화를 빌려서 쓴다든지 또 차량도 얻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도피를 했거든요. 이 조력자들의 존재 한 서너 명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존재도 이제 의심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 이제 조직폭력 배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더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단언할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도피 경위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추가 범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조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잘못 오류가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가 어딘지 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폭지센터로 한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태국 도주를 시도했죠. 그리고 말씀처럼 태국으로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 가려다가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주변의 조력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지금 사실 인간성이 정말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 친구가 나쁜 일을 했어도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서너 명이 있고 그런 거 아니면 이건 사실 말씀처럼 수상한 대목 아닙니까? 일단 운전자 김 모 씨가 32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자기 차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같이 광주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 있던 차들이 다 외제 고급차단 말이에요. 30대들이 사실은 외제 고급차 타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주소도 불분명하고 또 태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뭔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범적인 그러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볼 수 있고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사고가 나면 친구들이 야 자수하자 이런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벤치 차량 가지고 또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도피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주고 휴대폰 빌려줘서 태국으로 또 도망갈 수 있도록 한국권도 끊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행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가해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폭, 운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침 잡혔잖아요. 그런데 아직 잡혀서 뭔가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범죄와 가까운 그러한 사람, 가해자, 그러한 친구들 이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뭐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단순한 어떤 교통사고, 사망사고, 도주사고가 아니고 굉장히 이 사고 이후의 어떤 행적들도 보면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김변호사님, 이겁니다. 아까 이 범인이 67시간인가요? 한참을 지금 뺑소니로 도망갔다가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음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불과 사고 나기 2시간에 술 먹는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음주로 인정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67시간 지났으면 사실 혈액 속의 알코올농도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술을 엄청 많이 먹은 것이 술 가게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확보는 됐지만 결과적으로 술 먹은 시점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그다음에 사고 난 시간과 어떤 계산을 통해서 유두마크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부분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음주운전 굉장히 중요하고 음주운전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그런데 선고 나중에 형량의 결과로 보면 음주가 빠진다 할지라도 이건 도주치사잖아요. 그러면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또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주운전이 빠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극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정말 궁금한 건 그거죠.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음주가 인정이 안 되면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거는 뭐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상당히 중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람 뭔가 좀 수상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뭐 직업이 없는데 외제차를 타고요. 태국 왔다 갔다 하고요. 국내에서 어디 거주하는지 행적도 좀 불분명하고요.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마세라티 뺑소니범 행적 의문투성이다 라는 거예요. 대포폰 사용에 주소지도 행정센터. 이게 뭐 행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어디 있는지 거주지 미상이다 라는 거. 도주 과정. 아까 조력자가 유난히 많더라. 차량 소유 경위도 의혹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좀 볼까요. 친구한테 빌려 탄 마세라티는 서울의 한 법인 소유 차량인데 해당 범인은 되돌려받지 못한 차량이라고만 경찰에 답해 차량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창근 위원님. 이것도 좀 수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등장한 차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세라티, 벤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다 외제차란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센서서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뭐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주소지가 말소됐다고 해서 그것을 친절하게 행정복지센터로 등재한다. 이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조사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 더 큰 문제는 태국을 왔다 갔다면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오자마자 친구들과 후배들을 만났는데 그게 또 외제차고 그런데 법인에서는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했다요. 앞에 전황은 없어요. 왜 어떻게 돌려받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그 법인과의 연관성도 충분히 의심을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엄주, 치사, 도주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저것이 가령 엄청난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사건을 기회를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주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말씀은 또 아니 이게 단순히 거주지 불명이라고 행정복지센터로 놓는 게 이거에 잘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이번 사건은 20대 청춘 남녀가 특히 여성분은 현장에서 바로 운명을 달리하신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거주지도 불분명하고 또 모든 행적 자체가 불분명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단순 음주, 운전, 교통, 사고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걸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또 주요한 결심 공판이 하나 예정되어 있어요. 음주, 운전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음주 후, 이후의 사고, 특히 이렇게 좀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음주량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적용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게 재판부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래서 반드시 좀 전에도 직전 사고도 음주와 관련된 것이지만 음주와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까지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 사안도 결국 음주가 연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앞서서 저희가 다뤘던 묻지마 사건 역시도 음주였습니다. 음주하면 심신미약이니까 주치감경 어느 정도 좀 괜찮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은 이제 해선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나오신 저희 패널분들의 얘기예요.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감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둘은 기분 좋을 만큼만 적당히 어떤 경우에도 범죄는 용납이 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